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ISMS는 종합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입니다. 특히 기업이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수립, 관리, 운영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해당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ISMS의 인증을 획득하려면 정보보호관리과정 분야에서 12개, 정보보호 대책부문에서 92개, 총 104개 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스테이션3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다방과 공인중개사 매물관리 시스템인 다방프로의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이번 ISMS 인증을 받으면서 고객정보보호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스테이션3는 서비스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 정보보호 전담팀을 신설했고 전문적인 보안 컨설팅을 받는 등 자사만의 사내 정보보호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했는데요. 웹 방화벽 구축, 정보유출방지 솔루션, PC관리 솔루션 등의 제도를 통해 사내 정보유출방지를 위해 보안 강화에 아낌없이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사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련 정기교육 및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션3 다방사업마케팅본부 박성민 본부장은 다방서비스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안전하게 구축과 운영 그리고 관리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용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안 전문 인력 투입 및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